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침마다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머리가 하얀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혼나는 재미로 옵니다. 그러는 겁니다. 네? 혼나다니요?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한 것이 있나?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나 걱정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이렇게 혼나고 가야 정신 차리고 그나마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 앞에서 혼나지 않으면 금방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도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들어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성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정의를 세워라. 셋째는 백성들을 돌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도자는 잘 들어야 합니다. 218페이지 자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도 피하지 못하리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잘못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책망을 듣겠습니까? 누가 내 영혼을 향하여 정확하게 책망해 주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십니다. 물론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많겠지만 때로 책망을 하더라도 수용해야만 합니다. 책망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고도 목이 거두면 갑자기 폐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책망을 통해서 경고하고 고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갑자기 폐망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지만 지도자를 향한 국민들의 갈망과 외침도 있습니다.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면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끄떡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갑자기 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지 아니면 탄식하고 있는지 내가 좋은 남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면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얼굴을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222페이지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의의 여신인 디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일어나서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로는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달고 칼로는 단호하게 죄를 처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눈은 왜 가렸을까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정의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가 법을 어기고 뇌물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불의를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222페이지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다시 말하면 그 범죄는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시끄럽고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그 소란을 가라앉혀야 할 텐데 악한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223페이지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온전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백성을 돌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24페이지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를 눈동자같이 아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평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224페이지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의 임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만 편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에게는 백성들이 있고 백성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만 편애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왕은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또는 소외된 다수를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끼고 돌기도 합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지도자처럼 외모를 본다면, 뇌모를 받으신다면, 인간적인 조건에 좌우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지도자도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 소리를 잘 듣게 하시고, 정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잘 돌보게 하소서,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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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